아, 또 물가시 있으니 이거 금상천화인데요. 아, 구멍이 돌렸어, 신발에. 아, 찝찝해, 찝찝해. 불 들어가서. 네, 특물이라. 아, 물 들어갔구나. 물 밟았어? 이거 너무 작잖아. 많이 드시나? 물 좀 닦아주시지. 그러게. 좀 있다가 흙을 담을 거야. 근데 요강을 이렇게 골라보자. 그리고. 아, 뭐 어때? 냄새나 봐요. 밖은. 응? 뭐예요, 저거? 화분인가? 아, 화분이구나. 이게 요강이라는 건데. 피피랑 쿠푸 여기다가 했어. 피피랑 쿠푸 하는 데네. 뭐지? 뭐지? 건우 전용 요강인가 보다. 아, 화분이구나. 아이고. 아, 화분이구나. 아, 화분이구나. 아이고. 맞아요, 저는 미소만 보면. 저게 앞머리 달리니까 또 진짜 귀 예쁘네. 아빠는 왜 때려요?